즉하 바이러스가 싱가포르에서 확산한 가운데 다음 취약지역은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될 수 있으며 모두 2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영국과 캐나다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이 지난 50년간의 기후, 모기 서식 패턴 등을 분석해 얻은 연구 결과를 의약할 수지, 렌식 감염병에 실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험 국가로 꼽힌 곳들은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즉하 바이러스를 옮기는 순모기가 서식하며 즉하가 창궐한 미주대륙에서 들어온 방문객이나 귀국자가 많은 지역입니다.